네, 잠깐 좀 설명을 먼저 하고 갈게요. 토일라라는 특강 있잖아요. 토일라라는 특강은 공지되어 있는 대로 기출문제를 마저 풀어야 돼요. 이거는 3, 4월에도 풀었고, 이번에도 풀 거고, 나머지는 연도순으로 가잖아, 지금. 나머지는 문제 풀이할 때 풀 거고, 기출문제하고 토일날 기출문제하고 그리고 현대국어 문법을 이론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요. 한 번 더, 그러니까 혹시 놓친 부분이 있거나, 그런데 아마 우리가 3, 4월에 하면서 놓쳤던 부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 혹시 이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제 추려서 설명을 아마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이거 먼저 하고 토일날, 그리고 이제 이거 하고 토일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미리 좀 알아두면 되겠고, 오늘은, 그리고 그 자료 지금 나간 거는, 이거는 혹시 이제 3, 4월에 들었던 학생들 때문에 마저 준 거야. 마저, 그래서 오문론하고, 그리고 핵심 정리 있죠? 통사론. 그래서 이제 마저 나갔고, 그래서, 이거는 혹시 내가 오문론 핵심 정리가 남았는데, 오문론 핵심 정리가 남았는데, 이때 줄지, 안 줄지, 내가 이제 추후에 다시 좀 판단을 해서 결정을 다시 할게요. 일단 늦게 하고, 혹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심화 교재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교재를 혹시 이제 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심화 교재, 심화 교재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이게 어떤, 예들 있잖아, 이제 이거, 자료들 말이지. 이것 때문에 교재가 하나 있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주겠지만, 수업 자료를 주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교재가 하나 있으면, 그걸 좀 참고해 주면은 좋겠고, 오늘 그 중세군법, 그 지금 자료 받은 것처럼, 형태론을 먼저 하는데, 이거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이 올달, 이 올달에 이제 이 중세군법을 하면서, 현대군법을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부터 정리를 하면 좋을지, 내가 한 번만 좀, 설명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수업에 들어갈게요. 일단,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형태로는 하면은 말이지, 형태로는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논의하는 내용이지, 큰 덩어리로 말이지, 우리가 현대국어 문법으로 쳐, 사실은가, 왜냐하면 문법 체계는, 현대국어 문법이나 중세군법이랑 같아요,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제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건데, 그게 중세군법이 됐든, 아니면 현대국어 문법이 됐든지, 그게 형태론에서 논의해야만 되는, 이제 그 내용이지요. 크게 이제 덩어리를 세 개로 나누면은, 우선 이제, 그 형태소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되잖아. 전반적으로. 우선은, 이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우선, 그 형태소하고, 그 다음에 이 형태소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벽을 또 다 물어보나, 형태소가 모이면 뭐가 돼? 단어가 되잖아, 단어. 그래서 이 단어의 형성. 그러니까 이 형태소들이 모여서, 또는 어떤 형태소들이 모여서, 이 단어가 형성되지느냐. 보통 형성이라는 말은, 이게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어가 만들어진 양성은 두 가지잖아. 하나는 파생이 돼서 만들어지고, 하나는 합성이 돼서 만들어지고 말이지.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형태소로 만든단 말이야. 이 단어는. 그래서 이 형태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단어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지느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단어가 형성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단어들이, 이 문장 내에서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라는 문제, 어떤 품사의 문제일 수 있지, 그래서. 그래서 이 큰 덩어리는 세 덩어리예요. 세 덩어리. 그래서 이거는 현대국어 문법도 마찬가지고, 중세국어 문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꿈에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세 개만 우선, 큰 덩어리로. 우선 형태는 해서는, 형태소하고, 단어 형성하고, 그 다음에 품사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렇게 세 개, 키워드 세 개야, 세 개.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우선 하나 좀, 좀 이렇게 좀, 머릿속에 확 좀 이렇게, 이제 각인을 좀 시켜주면 좋겠고, 그러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것도, 내가 여기다, 여기도 해볼게, 여기다. 이건 너무 또 장난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럼 우선,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이게 이제, 여기 형태소하고, 형태소하고, 형태소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봅시다. 이제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주로는 이거지, 이거 주로, 주로는 이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제 들어서 정리해야 되느냐, 라는 거잖아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주로 논의가 되셨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 우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말이에요. 형태소와, 이 단어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 형태소 있지, 형태소, 형태소에, 그, 분석 방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분석 방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형태소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가, 어떤 문법 단위가, 형태소인지, 형태소가 아닌지를,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변별해 낼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혹시 이제 알면은, 알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좀 정리를 해주고,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 좋은데,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소위 이제 계열 관계를 이루느냐, 라는 문제, 계열 관계. 우선, 내가 그냥 제목만 적을게, 일단, 우선, 어떤 형태가, 계열 관계를 이루면은, 형태소야. 이루면은, 근데 이루지 못하면, 형태소가 아닌 거지, 이제. 두 번째가, 소위 이제, 통합 관계예요. 통합이란 말은 다른 말, 이게 결합 관계야, 결합 관계. 그래서 이제, 결합 관계를 통해서 말이지, 결합 관계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면, 그러면은, 형태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제, 일종의 일대, 계열이란 말은 다른 말로, 대치시킨다는 말이지, 교체 시킨다는 말이지. 그래서 어떤 문법 단위가, 교체가 가능하면은, 계열 관계를 이루는 형태소고, 그렇지 않으면 형태소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지금, 통합 관계도 그래서, 주로 이제, 형태소 대 형태소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되느냐는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형태소인지 아닌지, 판단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열 관계식의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통합 관계식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키워드만 우선 이해해. 두 번째 우리가 논의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이 형태소를 분석할 때, 이게 형태소를 분석할 때, 분석시, 이 분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소를 분석할 때, 어떠한 점들이, 어려운 점들이일 수 있느냐에 들어서, 분석할 때, 어떤 점들이 어려우냐면은 말이에요. 어떤 점들이 어려우냐면은, 우선, 이 한자어들 있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을 말이지. 이거, 이게 물론 전부 다 우리가 형태소라고는 하지만, 이게 들어서, 어근으로 쓰이는 형태소도 있고 말이지, 또 접사를 쓰는 형태소도 있고 말이지, 자립적인 것도 있고, 의전적인 것도 있고 말이지. 그래서 이런 한자어들을,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 두 번째가, 이제 제목은 제가 어원의 문제야. 우리가 어원을 고려해서 분석을 할 거냐, 이제 통시적인 측면을 고려할 거냐, 아니면은, 공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들어서 분석을 해낼 거냐, 이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형태의 문제인데, 형태의 문제라는 건, 그냥 우리가 조금 이따 우리가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올벼, 얘는 접두사 오를 쓰고, 조 있죠? 조. 김첨지 아내가, 김첨지 맞아? 죄수 좋은 날 김첨지? 박첨지 아니야? 김첨지야? 확실해? 맨날 헷갈려, 박첨지, 김첨지. 그래서 김첨지 아내가 이제, 아침에 먹었던, 조 말이야, 조. 조, 조. 조 먹고, 급체하잖아, 급체.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오조냐 이제, 그러면은, 이거 분석할 때 말이야, 분석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분석할 때, 올 플러스 비어, 올 플러스 조로 분석할 거냐, 아니면 이걸 오 플러스 비어, 오 플러스 조로 분석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형태이지만 말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제, 이게 학경법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라는, 어떤, 이 지침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분석의 문제. 또 하나가,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종교 표현 같은 거 있잖아, 이제. 얘네들 분석할 때, 분석할 때, 근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밥을 줍니다 그랬을 때, 줍니다, 줍니다 할 때, 얘를, 얘를, 이 거시적으로 분석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이걸 미시적으로 분석을 할 거냐, 이게 만약에 거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시라는 말이 크다, 이런 말이잖아, 크다. 크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거시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제 뭐가 문제야 되는데, 비읍니다가 문제가 되고, 비읍니다 이거. 이거를 한 대, 그냥 묶어서 종교로 어미로 볼 거냐, 아니면 쪼갤 거냐, 이제. 쪼개면 어떻게 돼? 다는 종교로 어미고, 니하고 비읍은 뭐가 돼? 선어문 어미가 돼야 되잖아,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말이지. 이게 이제, 이제 이 골치 아픈 문제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네 가지 정도 잡아요. 한자어와, 어원의 문제와 형태의 문제와, 그래서 이제 이런 거시적으로 분석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미시적으로 분석을 할 거냐라는 문제지. 그런데 뭐 이런 거, 여기 말이야, 형태도 이게, 만약에, 뭐 빛깔이 고운 그랬잖아, 고운. 이 고운을 분석할 때 말이야, 이거 분석할 때, 이거 그대로, 고 플러스 우 플러스 니은으로 분석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걸 고 플러스 어떻게 이걸 은으로 분석을 할 거냐, 이제. 이 문제들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 학생들하고 탐구할 때, 탐구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게 더 나을지에 대해서 말이지. 어떤 식의 이제 탐구가 가능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말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형태소의 문제야. 형태소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 형태소에 대해서 말이야, 형태소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내용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 중요하지만 많지는 않아. 많지는 않는데, 그 뭐 이렇게 좀 복잡하더라도 그냥, 이거 내가 잘하면 지우고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형태소에 대해서는, 형태소에 대해서는 우선 개념이잖아, 이거 당연하지만, 형태소가 뭐냐, 도대체 이제. 이거 이제 외우라고. 이제 외워놔 그냥. 그게 논의하는데 편해. 의미를 가지는 말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무슨 단위? 문법도 아니겠지,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형태소고, 개념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해하든지, 암기하든지 하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분류의 문제죠. 이제 어떻게 형태소를 분류할 거냐라는 건데, 기준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기준만의 기준. 기준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있지 않아, 두 가지. 자립성과 실질적인 의미 여부래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거 이제, 분류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뭐, 크게면 문제가 될 내용들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될 내용들이 아닌데, 이제 이 형태소하고, 그 다음에, 이 형태하고, 그 다음에 형태예요, 이제. 형태. 여기서 말하는 형태라는 건 이게, 이게, 내가 했지, 이게. 이거는 폼이 아니고, 폼. 우리가 일말해, 폼이 아니고, 모르프야, 모르프. 모르프라는 형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관계. 관계. 형태소와 이 형태와 형태는, 어떤 이제, 이 관계에 있는가, 이제.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이 형태소와 이 형태와 형태의 개념도, 알아야 되겠고 말이지, 이제 정확하게. 이게 뭔지 말이지, 알아야 되겠고, 애들이 서로 한 대 뭉쳐놓으면 말이지, 이제. 어떤 이제, 이 큰 맥락으로서의 문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형태소하고, 이 형태하고 형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이 관계와 관련해서, 이해될 게 뭐냐면, 소위 이제, 이 형태죠. 하나 띄자. 이 형태. 이 형태. 도대체. 우리가 이 형태라고도 하고, 또는, 뭐, 변형태라고도 부르는 데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형태, 이제. 그. 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될 내용들이 뭐냐 하면, 교체죠. 교체. 교체가 뭐냐, 도대체인지. 이 형태와 관련해서, 교체가 도대체 뭐냐, 교체라는 말은, 이 형태가 사실 형태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교체의 개념이 뭐냐, 도대체. 하는 문제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교체의 개념도 중요하고, 교체의 유형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체를 따지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은, 그러니까, 기준으로 치면 몇 가지가 있어. 우리가 유형을, 우리가 분류할 때 말이지, 교체의 유형을 분류할 때, 여기서 필요한 기준이 몇 가지가 있다고, 가지수로. 가지수로는 세 가지야. 그래서 가지수만의 가지수. 가지수로 세 가지인데, 어떻게? 오문론적이냐, 아니면 형태론적이냐라는 문제. 오문론적인 교체도 있고, 형태론적인 교체도 있고, 두 번째는, 그 교체가 자동적이냐, 비자동적이냐. 그러니까, 이건 기준이, 예를 들면, 오문론적인 어떤 그런 측면, 여부 그래도 괜찮아. 또는, 자동성의 어떤 여부 그래도 괜찮지. 그래서 교체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교체도 있고, 비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교체도 있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시험에 나왔었잖아, 다. 그래서, 오문론적이냐, 형태론적이냐, 자동적이냐, 비자동적이냐,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이제. 이거 이제, 구분하는 문제지. 몹시 중요해요. 시험에 나왔을지언정 말이지. 두 번째가, 소위 이제, 기본형 설정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까지만 이해하라고. 나중에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할 거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형태하고 기본형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도대체 말이지, 이제. 이게 기본형을 설정해야 되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본형이 뭐냐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떤 기준으로 기본형을 설정할 거냐, 이제. 몇 가지가 있어, 가짓소리치만. 한 서너 가지 있나 봐.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설정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 기준인데, 설정 기준으로 우리가 내세우는 게 뭐예요. 타당성이지, 타당성. 타당성이라는 건 주로 뭐가 문제가 되냐, 이제. 우문론적인 측면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문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체를 설명해 낼 수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뭘로, 기본형으로 예를 들어서 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그냥이야, 이건 그냥. 목 그랬지, 목. 이 목은 그러면 이게, 목은 이게, 이건 형태서로 쳐요. 형태서, 형태서. 형태서야. 형태서인데 그러면, 이 목이 이제, 이거는 관념적인 어떤 말소리잖아, 형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태라는 것은 뭐야, 이건 실제적인 말소리라고. 그러니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말소리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목에 이 형태는 몇 개가 있어요, 이 형태에는. 우선 형태서고, 이거는 이 형태 몇 개가 있어. 세 개, 세 개. 뭐 뭐 있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고, 또 뭐 있어? 이렇게 있잖아, 세 개, 세 개. 그러니까 셋 중에서, 무엇을, 세 개 이 형태 중에서, 무엇을 기본형으로 정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의 기본형하고, 형태서는 이게 들어서, 모양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됐어요? 대체적으로는 같아. 이 형태. 같지만, 개념 자체도 틀리잖아. 이게, 이 형태서라는 것하고, 이 형태의 개념이 틀리듯이 말이지. 그래서, 이 세 개의 이 형태 가운데서, 그러니까, 형태서가 실제로 발화가 되어지면, 이렇게 발화가 되어진단 말이야. 되어지는데, 세 개의 이 형태 내지는, 변이 형태 내지는, 실현형 가운데서, 무엇을 대표형태로 정할 거냐. 그러니까, 기준, 기준, 기준. 그러니까, 우선 정하는 건, 얘가 정해지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교체가 가능한 것을, 기본형으로 정한다. 설명의 타당성이지, 그래서. 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기본형으로 정한다는 말이야. 그 말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기본형으로 정해지면, 이렇게 기본형으로 정해지면 말이야. 그러면, 기본형 이렇게 칩시다. 교부적으로 정해지면, 얘가, 이렇게 교체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잖아. 조건이 뭔데? 조건이 뭐예요? 모음 앞에서. 몫이 되잖아, 몫이. 이건 조건이 뭐야? 그래, 자음 앞에서. 이거 볼, 콘소넌트. 자음 앞에서. 얘는 뭐예요? 얘, 얘, 얘. 몫은. 그리고 비음 앞에서. 설명이 가능하잖아, 전부다. 설명이 타당하단 말이야. 얘를 기본형으로 정했을 때. 그래서 설명적인 타당성을 보통 기준으로 해서, 기본형을 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해봐. 거꾸로 해봐. 그러니까, 얘를 기본형으로 정하면, 얘가 기본형이 되면, 뭐는 가능해? 자기가 자기 자신처럼 바뀌는 건 설명할 수 있지. 몫이 이렇게 바뀌는 걸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는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교체되는 건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기본형으로 정하는 것에 비해서는 불리하지. 설명적인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그만큼이지. 얘는 더 떨어지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교체되는 것은 도저히 설명해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의 설명적인 타당성이다. 기준에. 두 번째 어떤 게 있어요? 그냥 생각으로 한번 해봐. 두 번째는. 분포량. 그러니까 분포량이라는 건 뭐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격조사 2도 있고, 가도 있잖아, 이렇게. 어떤 게 더 많이 쓰느냐는 말이잖아.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 거의 비슷할 거야. 거의 비슷할 거야. 비슷할 텐데, 그런데 아마 굳이 말이야, 굳이 이게 예를 들어서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는 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분포량으로 정하는 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또 뭐가 있어, 이제. 통식적인 측면이 있지. 통식적인 말은 무슨 말이들어서. 이제 이가 가운데서 어떤 게 먼저 나왔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왔고, 이게 나중에 나왔잖아. 16세기 말쯤에. 그러니까 통식적으로 먼저 나온 형태를 기본형으로 정해보는 것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우리가 설정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크게 우리가 가장 좋은 건, 얼마나 이제. 이 교체를 예를 들어서,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문법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 설명적인 타당성이 큰 것을 기본형으로 정한다, 이제. 이게 이제 기본형 설정의 문제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형태 간에는 무슨 관계에 있다고? 이 형태가 무슨 관계에 있어? 내용 관계에요? 말이 좀 이상하다. 무슨 관계에 있어? 이 형태는 무슨 관계에 있어? 그래, 상보적 분포관계에 있다. 도대체 이 형태하고 말이지, 상보적 분포관계라는 것은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이제. 이거를 또 얘기하지만, 자기가 자기의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대충. 머릿속으로 그냥 짐작하는 거 있잖아. 그럴 거다. 이거 안 돼. 말로 설명해야 돼. 왜? 학생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니까. 물어보면 말이지, 즉시 말이지. 그 자리에서. 내가 뭐, 좀 이제 모르면, 나중에 나도 뭐 질문 들어오면, 내가 좀 고민해 보고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 저 카페 말이야.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들은 바로 설명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문제를 낸다는 말이에요. 임용 문제도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가 이게 이제, 이 형태와 관련해서 교체 문제라든가, 기본적인 설정 문제라든가, 상보적 분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것도 이제 개념이에요. 개념. 그런데 단어가 이게 형태서보다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단어의 개념을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옹문이나 형태서보다도 말이지. 그래서 규정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단어의 개념을 좀 우리가 주문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 기준도 여러 가지 이제. 저게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단어를 규정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개념하고, 개념하고, 그 다음에 성립 조건이죠. 물론 이 단어의 성립 조건이라는 이 내용은 개념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립성이라든가 들어서 말이지, 이런 어떤 자립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단어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과 단어의 성립 조건이 뭐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들이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내용들이야. 전부 다 해요. 그래서 전부 다. 꽁꽁 묶어놓으라고. 풀에 쳐놓지 말고 이제. 도망 못 가게 말이야니까. 그러니까 모든 형태소와 단어에 대한 논의는 이 안에서 한다. 그리고 나면은 두 번째로, 이게 이제 파생법인데, 여기가 파생법이면,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국가보안법이야? 여기는 무슨 법이에요? 어우, 그래요. 여기는 무슨 법이겠어요, 여기는? 합성법이겠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파생법과 합성법을 나누면 뭐야 그게? 그게 단어 형성이라고, 단어 형성.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되냐 하면, 우선 파생법에 대해서는, 우선 파생법과 관련한 어떤 이론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어. 이론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론적인 문제라는 게 뭐냐 하면, 우선 이렇게 좀 번호를 한번 내가 붙여볼게. 파생법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어떤 이론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 하면, 우선 파생법이라는 것은 파생으로 뭘로 만들어요? 접사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생접사, 파생접사의 생산성의 문제, 생산성과 생산성의 반대는 뭐겠어? 비생산성이겠지, 해야 될 수 있죠. 물론 이거는 개념도 중요하고, 개념도 중요하고, 용리도 중요해요. 암프가 아니라. 그래서 이 파생접사가 생산적이라는 말하고, 파생접사가 비생산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 이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생법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하고 가야 될 내용이란 말이야. 이 생산성과 비생산성의 문제를 말이지. 두 번째가, 우리가 이런 말에, 써볼게, 파생어의 단일어화 이런 말을 써. 들어봤을 거야. 파생어의 단일어화다. 그러니까 단일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파생어라는 건 뭐예요? 어근의 접미사나 접두사가 붙는 게 파생어잖아. 그러면 단일어라는 건 뭐예요? 단일어. 고등어예요? 단일어가 뭐예요? 등푸른 생서냐? 단일어가 뭐야?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단어가 단일어잖아. 단일어. 그러니까 이게 화라는 말은 화. 이 화라는 건 이게 언중들의 오해다란 말이야. 오해. 왜 언중들이 오해하냐면은 본래 파생어인데, 언중들은 그 파생어를 단일어로 인식한다는 말이야. 이 말 뜻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말이야.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단 말이야.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이게 이런 말을 써. 이런 말. 그런데 우문론적인 단일어화 이런 말을 써요. 이게 이제 우문론적인 단일어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형태론적인 단일어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의미론적인 단일어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우문론적인 이유 때문에, 형태론적인 이유 때문에, 의미적인 이유 때문에 언중들은 파생어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파생어를 그냥 단일어로 인식한다는 말이지. 세 번째가 파생어가 형성이 되어진단 말이야. 파생어가 형성되어질 때 이 형성 규칙에 어떤 제약이 있어요. 파생어의 제약. 파생어 형성 규칙에 제약이 있는데, 이 제약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가 이제, 뭐 이제 이 단일어화처럼 말이지, 의문론적인 제약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의문론적인 제약이 있고, 두 번째가 형태하고 통사론적인 제약이 있어요. 의문론적인 제약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의미론적인 제약이 있다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두 부분이고, 이 두 가지. 이 파생어의 단일어화하고 파생어의 형성 규칙 제약은 문제에서 풀 거야, 내가. 문제 내서. 문제를 내서. 그러니까 이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낼 거니까. 그 문제에서 다시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싶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논의들을 왜 하느냐라는 것. 도대체 이런 논의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이것은 어떻게 들어서? 파생어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이지, 이제. 이 파생법을 이해하기 위한 말이에요, 파생법을. 그렇게 치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자체도 물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파생어의 성격 내지는 파생법의 성격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할 수 있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란 말이지. 우리가 그러면, 알면 그냥 대답을 좀 해주면 좋은데, 알면은. 그러면 우리가 파생법을 나눌 때 말이야, 나눌 때 크게 어떻게 나눠요? 참, 이것도 질문이 참 모호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줄게 그냥. 접사의 실현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파생법이 나뉜다면. 접사의 실현 위치에 따라서 파생법이 나뉜다란다. 그러면 유형이 몇 가지가 있겠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느냐라는 말은. 우선 그 위치에 따라서 파생접사가 몇 개냐라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이제 보편적인 언어로 치면 말이야. 그러니까 보편적인 언어로 치면은 파생접사가 몇 개까지 존재할 수 있다? 세 개까지 존재할 수 있다. 개수로 해, 개수. 그러니까 기본은 보통, 기본은 이제 두 개야, 두 개 그래서. 여기 세 개에는 뭐가 포함돼? 접요사. 그러니까 국어에는 접요사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콧물 할 때, 콧물 할 때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게 접사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 콧물에서 시옷이 접사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걸 물어보진 않지만, 형태소가 뭐냐고 물어보겠냐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개념을 모르면 말이지, 설명이 내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접사가 아니냐고, 형태소가 아니지. 의미를 가지는 말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 들어가요? 소리 문제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의미를 가지는 문법 단위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국어에는 없어, 없어, 없어. 그럼 뭐 이제 이런 거 자꾸 시비 걸잖아, 뭐, 좁쌀 이런 거. 이게 원래 좁 플러스 쌀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시비 걸잖아, 이제 그러면. 사이수리 아니냐, 이제. 접에서 아니냐,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어떻게 아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어디서 온 거다, 원래. 이거, 이거. 비유배서 온 거다, 비유배서, 비유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리 문제 때문에 저게 형태소가 아니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접여서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형태소가 아니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그러면, 그러면 얘 빼면, 얘 빼면 뭐뭐 남아, 이제. 접도, 접도, 그래. 파생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접도 파생법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어근에, 어근 앞에 접사가 붙어서 파생어로 예를 들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이제 그 단어 형성 방식이 이게 접도 파생법이잖아. 그럼 도대체 이 접도 파생법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넘어가야 되느냐, 이제. 뭐 이런 이제 어떤 이제 우울구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개념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말이지. 그러니까, 그 우선, 우선 이 접도 파생법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그 우선 그 접두사의 특징이죠, 특징. 우선 이거, 이거, 이것만 일단 이해하면 돼.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이 접두사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지. 어떤 방식으로 접두사의 특징을 이해할 거냐라는 거잖아. 방법이 문제야, 방법.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지,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접두사하고 뭐하고? 이 관형사가 어떻게 그러면 다르냐라는 문제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관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접두사가 중요하지. 그런데 왜 굳이 묶어서 비교를 하느냐란 말이지. 실현 위치가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게 접두사인지 관형사인지가 헷갈릴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교를 해보면 말이지. 어떤 차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뭐다 이제 접두사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랬어요, 이제. 그냥 말로 해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접두사하고 관형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얘는 문법 단위가 뭐야? 단어. 얜 문법 단위가 뭐야? 형태소. 이게 공통점은 왜 공통점? 명사하고 친해. 명사하고 친한데, 친하다. 차이점은. 얘는 명사하고 그냥 결합되는 거고, 얘는 명사를 뭐한다? 수식한다. 그러니까 이건 결합의 문제고, 얘는 무슨 문제야? 수식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관형사와의 어떤 그런 차이를 통해서 접두사의 성격을 이해해볼 수 있다는 말이지. 또 하나는 그러면 접두사하고 접두사의 성격을,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접두사하고 이 어근의 어떤 차이야. 이거는 왜 비교해야 되는 걸까? 현대국어에서의 접두사는 어디서 왔을까? 전부 다 여기서 왔다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간 게 있고, 가는 과정인 게 없고, 아직 안 간 것도 있겠지. 어근은 남아있는 거겠지, 이제. 이게 변별이 되어줘야 접두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이것도 그래서 접두사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법일 수 있다는 말이지. 어근과 접두사 중에 변별이 볼 수 있는 게 말이야. 두 가지만 우선 이해해주면 돼요. 특징에 대해서는 말이지. 두 번째는 이런 말을 써. 구체적인 접두사 파생법. 이거는 전부 다 용례야, 용례. 이거는 사실은 혹시 3, 4월에 내가 자료를 준 거랑, 교재 있죠? 교재. 여러분들, 우리 교재. 이거 보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늘려놓지 말라고. 여기 빠져도 못 태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자료에 너무 이렇게 덧에 걸리지 말고 그냥 주어진 그 용례 정도 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접두사 파생법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이 접두사는 말이야, 이게. 명사하고, 그다음에 동사하고, 그다음에 형용사예요. 여기 어근에 붙는다고, 이 어근에 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명사 어근에 붙어서 이제 접두파생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동사 어근에 붙어서 접두파생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형용사 어근에 붙어서 접두파생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게 이제 둘 이상이야. 둘 이상 어근이야, 이래서. 똑같은 접사가 두 개 이상의 품사 어근에 붙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둘 이상은 뭐뭐야? 명사하고 형용사예요, 이래서. 그래서 명사하고 형용사 어근에 접두사가 붙어서 이제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게 우리가 접두파생법에서 논의될 내용 전부야, 이래서. 전부. 사실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접두사 성격이 뭐냐는 게 먼저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돼. 그러게 나서 이제 용료들을 확인해주면 되지. 그럼 세 번째로 뭐겠어요? 전미파생법이 좀 해야 되는지. 전미파생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우선 이게 접두사의 특징이야. 이것도 내가 가짓수로 몇 개냐 이렇게 사실은 또 질문을 하면 좋겠는데 우선 얘 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거 특징이야기에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러면 이 특징을 이야기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지금 비결하자면 이제. 기출문제도 나왔었고 문제로 나왔었잖아, 저거. 이거 묻는 문제 말이지. 뭐? 어미. 어미와 이 전미사 이거 전미사 이거 어떻게 이제 다르냐. 시험에서는 몇 개 물었어요, 이거. 시험에서. 다섯 가지 정도 물었다고. 다섯 가지. 어떻게 다른지. 기준이 뭐냐면 전미사하고 어미가 그럼 왜 이걸 이렇게 놓고 비결할까? 끝에 붙으니까 그렇게 치면 말이지 이제. 어떻든 간에. 위치가 끝에 오잖아, 그러니까. 어미도 끝에 오고 전미사도 끝에 오고. 첫 번째가 새로운 단어 있죠? 새로운 단어. 단어 형성.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문제.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단어 형성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러니까 접두사가 됐든지 접두사가 됐든지 접사가 붙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새로운 단어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접두사가 붙는다는 전부 다 사전에 등재가 된다니까. 새로운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어미는 그런 역할을 못하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간에 어미가 붙었다고 해서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먹다에 뭐 있어? 먹다, 먹고, 먹으니, 먹으며 이런 거 이제 먹는데 이게 개별 단어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하나의 단어일 뿐이지. 하나의 단어를 그냥 기본형으로 먹다로 정해서 등재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미들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잖아. 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 이게 이제 결합 제약은 어떻게 달라요? 결합 제약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어미가 어때? 몹시 지조가 없어. 모든 어간에 다 붙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다이저 다른 어미 이게 모든 어간에 다 붙잖아. 죽다이도 붙고 애들어서 뭐 뭐 자다이도 붙고 말이지. 뛰다이도 붙고 말이야. 그래서 이 결합의 제약이 없어. 이게 굉장히 까다롭지. 전미사가. 그러니까 아무 어간에나 마구잡이로 붙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결합의 제약이 커요. 전미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예를 들어서 철수는 뭐 이렇게 군인이다 그랬을 때 군인이다 그랬을 때 만약에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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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일을 뭐로 볼 거냐라는 거잖아. 이 일을 뭘로 봐 이걸 만약에 만약에 전미사로 본다면 무슨 전미사로 볼 수밖에 없어. 일을 전미사로 본다면 형용사와 전미사로 볼 수밖에 없어. 왜 이다가 형용사가 비슷하다고 성격이 또 상태도 나타내고 이다가 말이지 존재라는 게 상태 개념일 수 있단 말이야. 활용향상도 비슷해. 똑같아 형용사하고 그러니까 명령이 안 된다든가 안 되잖아. 현재 시체가 안 된다든가 여기 현재 시선언어본명이 붙을 수 없잖아. 이게 대체로 이다가 형용사하고 비슷하다고 품사적인 성격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를 뭘로 보자. 이거를 형용사와 전미사로 보면 그러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형용사가 되는 거지. 품사가. 그런데 그런데 이 일을 형용사와 전미사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그 이유가 어디 있어? 여기 있다라는 게 어디 있다. 이게 왜 이유가 되는데? 그래. 마구잡이로부터 아무 차례나 막부터 제약이 없다고. 그러니까 결합의 제약이 없어. 그래서 이걸 전미사로 볼 수가 없다고. 본래 전미사는 어때? 이것도 일종의 군인은 명사 어근이라고 볼 수 있잖아. 이걸 형용사로 본다면 말이야. 그러니까 접사고 말이지. 그래서 이게 아무 어근에나 마구 붙지를 않는다고. 전미사는 말이지. 이게 어미와의 차이예요. 이게 이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서 품사의 전성 여부지. 그러니까 물론 전미사가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는 전미사도 있지만 어근의 품사로 바꿔주지 못하는 전미사도 있잖아. 아무튼 간에. 바꿔주는 경우에 들어서 이런 거 뭐. 그런데 뭐 지우다에서 이거 품사가 뭐야? 동사냐 동사. 여기 뭐가 와? 걔가 오면. 이게 명사가 되잖아. 명사가 되잖아. 그러니까 어근의 품사. 어근의 본래 품사는 동사인데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꾸는 기능이 있다고. 이게 어떤 지배적인 기능을 한단 말이야 접사가. 그런데 어미는 어때? 다가 붙던 고가 붙던 은이가 붙던 며가 붙던 이런 것 때문에 품사에 변화가 없잖아. 전부 다 동사야. 동사 동사 동사. 그래서 품사 전송 기능이 품사 전송 기능이 어미에는 없고 뭐에는 있다? 전미사에는 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결합 대상 같은 것도 있잖아. 결합 대상이 그러니까 결합 대상이 우리가 왜 어미하고 이거 이거 우리가 논의할 때 그러니까 어미는 형태소지만 이거 주로 어디서 논의해요? 어미를 통사론에서 논의를 해. 왜? 이거 어디에 붙기 때문에 구나 절에 붙어. 어미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철수가 밥을 먹었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게 어디 있지? 이게 뭔데? 어시 뭐야? 그냥 어시야? 어시 뭐야 이거? 과거 시제 선호마로미 이게 어간에 붙는 게 아니고 철수가 밥을 먹 전체에 붙는다고 여기에 어시 붙은 거지. 이 철수가 밥을 먹어 전체에 먹어서 다가 붙은 거지. 전체 문장을 어시 과거로 만들어준다든가 다가 전체 문장을 어떻게 종결시키잖아. 종결. 이게 어간에 붙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구라든가 이 어미는 구라든가 절에 붙는데 전미산 어디에 붙어요? 문법 단위가 문법 단위가 전미산 어디에 붙어? 문법 단위 구두 문법 단위고 절도 문법 단위지 그냥 어디에 붙어? 그냥 할게 아니 어근에 붙잖아 어근은 문법 단위가 뭐야? 어근은 문법 단위가 뭐예요? 형태소 형태소 형태소에 붙는다고 단위도 못 붙어 아니 어근에 어근에 점이사가 붙어야 단어가 되잖아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여기 지금 똑같이 이거 이가 명사와 전미사잖아 이 때밀이 쥐불놀이 있잖아 여기 때밀이 이는 무슨 뜻이에요? 이는 때를 전문적으로 미는 사람이잖아 쥐불놀이에서 일하는 거 어떤 놀이의 개념이 있잖아 들어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이사가 형태는 같지만 의미는 다르다고 근데 근데 여기 이렇게 들어서 고래 벗개 고 고 고는 먹고도 있고 뛰고도 있고 자고도 있어 또 뭐도 있어 하나만 더 대봐 밥을 선물을 주고도 있지 주고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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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형태가 똑같지 형태가 똑같으면 의미는 다르지 형태도 같고 의미도 같아 그래서 무슨 의미인데 고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 무슨 의미가 같냐고 했을 때 말이지 그 질문의 뜻도 알 수 있고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형태소야 아니야 별거 다 물어봐요 형태소잖아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갖느냐고 이거 이거 자립적이야 의존적이야 아 의존적이지 이거 실질적인 의미를 가져 문법적인 의미를 가져 문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어떤 의미인데 연결 그러니까 지금 먹에도 붙었고 띄에도 붙었고 자에도 붙었고 주에도 붙었잖아 붙었는데 의미는 문법적 의미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의미도 차이가 다르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정미사 때밀이라든가 예를 들어 쥐불로 이런 것들이 의미가 다른 반면에 의미가 뭐다 이거는 가변적이다란 말이지 의미는 의미가 고정도 있잖아 시험에도 나왔었고 추물이 또 나올 여지가 있잖아 그래서 A라고 잡을게 A 그냥 편의사 A가 의미와 정미사고 두 번째 B가 어근과 정미사의 문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배꼽 그랬어 배꼽 배꼽 또는 뭐 검 댕 그랬어 검 댕 또는 몸살 그랬어 몸살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말이야 미나리 꽝도 있대 미나리 꽝도 있는데 그러면 혹시 말이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즘에도 자주 쓰는 걸로 배꼽하고 이걸 두 개로만 쳐봐 일단 몸살 그러면 배꼽과 몸살을 용렬했을 때 말이지 예를 들어서 어근과 정미사 우리겐 정미사의 특징 우리가 이해되는 거잖아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말이지 이 애들이 이 애들이 어근과 정미사 어떤 관련성이 있는 애들이냐 설명해라 또 얘기할 거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책에 있다고 알 뿐인 거지 내게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얘 가지고 배꼽과 몸살을 가지고 말이지 이 관계를 한번 설명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파생언지 합성언지가 이게 분명치 않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특히나 꼽이라든가 살이라는 게 들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근이 어근이 공시적으로 자립적인 어떤 단어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들어서 현재 말이에요 공시적으로 어떤 어근이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서 이런 것들이 여기 댕도 마찬가지고 이 꽝도 마찬가지잖아요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지금 얘네들이 지금 어근인지 이게 정미사인지 이게 불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명확히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어야 사실은 이게 정미사인지 어근인지를 파악해낼 수 있어야 정미사의 특징을 또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잖아 그랬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어근과 정미사를 얼마나 정확히 변변해낼 수 있냐 들어서 이 문제가 이 꼽이라든가 댕이라든가 살이라든가 꽝이 말이지 지금 이런 식의 어근들이 과연 공시적으로 자립적인 단어로 쓰일 수 없는 경우에 쓰이지 않고 있는 경우에 말이지 이런 것들을 정미사로 봐야 될지 어근으로 봐야 될지가 분명치 않다는 말이지 이런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얘들이 말이지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두 번째가 마찬가지 똑같아 이거랑 이거랑 구체적인 구체적인 접미파생법이지 그러니까 훨씬 용례가 많아 형제 용례가 많다고 접미파생법이 그러니까 숫자도 접미사가 많고 접미사가 많고 용례도 당연히 접미사가 많겠지 이제 그래서 명사 이제 명사를 형성하는 접미사가 있고 이제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모두 있어 동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조사도 있고 여기는 명사만 있는 것도 아니야 대명사도 있고 모두 있어 수사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명사 파생 접미사 형용사 파생 접미사 동사 부사 조사 파생 접미사들 말이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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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조사들이 붙어서 이제 접미사가 붙어서 이제 파생법이 형성되어지는 경우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용례로 이해가 되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파생이 되느냐 이제 이걸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야 그래서 그러니까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느냐 이제 합성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 교재에 있잖아 교재에 나와있는 내용 정도로 우선 이해해줘도 돼요 너무 많이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응? 응? 그래서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그 이해가 뭐 찾아보면은 계론서마다 다 있으니까 일일이 전부 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용례를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재에나 자료에 있는 것 정도만 해라 그런 말이야 충분하니까 그럼 뭐 남았어 이제 합성법 남았지 합성법 이게 파생법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간단해요 사실은 좀 간단해 더 용례가 더 간단하다고 합성법이 우선 여기다 할게요 합성법은 여기다 해볼게요 합성법 합성법이야 합성법인데 우선 이것도 어근의 종류가 말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접사도 그렇지만 어근도 이게 생산적인 어근이 있고 그 다음에 비생산적인 어근이 있다고 우리가 보통 비생산적인 어근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말장난이야 그러니까 말장난 이게 뭐 말을 바꾸면 말이지 개념도 틀린 것처럼 자꾸 이해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비생산적인 어근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불규칙적 어근 또는 불구어근이라는 말도 쓰잖아 불구어근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생산적이지 못한 게 불구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이해 들어 그냥 암호거나 한번 이해 들어봐 암호거나 뭐 이런 거 깨끗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왜 깨끗하다 왜 깨끗하다는 용리를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그러면 불구어근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라 해야 들어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해야 들어서 깨끗이 문제가 되지 그냥 한번 설명해봐 왜 깨끗이 불구어근인지 이게 불구어근이에요 이게 왜 불구어근이야 그러니까 우선 이거 합성어예 파생어예 그것도 헷갈리나 보다 깨끗하다는 합성어예 파생어예 그냥 중얼 대 이렇게 웅얼웅얼 내면 되죠 웅얼웅얼 이거 품사가 뭐예요 써줄격이다 형용사 이렇게 별거 다 안다 오늘 형용사 형용사 그래 역전의 용사가 아니고 형용사라고 그 저 이 어디야 노량진 앞에서 이렇게 노량진을 지키는 용사가 역전의 용사 역전의 용사 용사 형용사 형용사인데 그러면은 지금 형용사 얘가 형용사인 거는 뭐 덕분인 것 같아 얘 덕분인 것 같아 이게 뭔데 이거 그럼 이건 뭐냐 합성어예 파생어예 그게 파생어라고 파생어 그러니까 지금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얘 얘 이거 깨끗 얘는 어디에만 붙는다고 얘는 오로지 하에만 붙는다 하가 깨끗하면 붙는 게 아니잖아 이건 괜히 생산적인 점위사지 그러니까 얘가 얘가 얘 어근이 이게 이게 여기에만 붙어 그러니까 이거 어때 합성이 되지는 예를 들어서 이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어떤 능력이나 용량이 제한되지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비생산적이다란 말이에요 어떻다 어근이 어근 어근이 보통 생산적인데 말이지 이렇게 비생산적인 경우도 있다고 뭐도 있어 아름답다도 있잖아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의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로지 어디에만 붙어 다배만 붙는다고 다배만 그래서 그래서 어때 얘가 점위사니까 얘는 뭐겠어요 어근이지 뭐해 그러면 그게 뭐겠어 하가 점위사면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사실 하가 점위사이기 때문에 깨끗하다가 파생어가 아니고 이게 파생어이기 때문에 하가 파생 점위사인 거야 설명을 하자면 말이야 윤법적으로 거기까지만 할게 그래서 이건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도 마찬가지고 아름답다도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마찬가지 형용사인데 형용사인데 답이 뭐야 답 답이 점위사 아니야 그래서 어디에도 붙어 학생답다에도 붙잖아 이거 그런데 답은 생산적인데 아름이 뭐다 이게 비생산적이다 그래서 이 개념도 중요하고 용례도 우리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야 비생산적이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비생산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불구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불규칙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내용이 뭐냐 다른 합성법에서 우선 이게 합성화하고 구지구 구의 차이죠 이게 왜 중요해 합성화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이야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합성화라는 우리가 한 번 더 금방 하겠지만 우리가 문법 단위를 한 번만 더 해줘 봐 제일 작은 문법 단위가 뭐예요 제일 작은 문법 단위가 뭐야 무슨 일이 있어 오늘 왜 그래 오늘 오늘 큰일 무슨 야단 맞고 왔나 어디 나가서 그러게 사기를 맞았나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이게 제일 작은 문법 단위고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 그 다음 어절 그 다음 구 그 다음엔 절 그 다음엔 문장 그게 뭐예요 이게 단어 아니야 단어 단어 근데 이게 이게 말이지 결국은 구가 구가 합성화가 된 거라고 보통 이게 완료가 된 경우가 있고 안 된 경우가 있다고 과정이 있고 지금에 들어서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져야 말이지 이게 합성화인지 구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만 합성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합성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란 말이야 그래서 비교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비교한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아 참 이렇게 곰인형 하면 말이야 곰인형 하면 이거 형태소 몇 개 곰인형은 형태소가 몇 개 두 개 단어는 단어 한 개라고 그러니까 근데 얘가 이게 단어가 한 개면 합성을 거고 단어가 두 개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럼 뭐가 되겠 그러면 구가 되겠지 이제 얘네들이 여기서 왔을 거라고 곰하고 인형한 구가 이렇게 이제 각각 각각 만난 거 아주 완전 밀착이 되진 거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뭐 큰이 많이 들은 얘기 있잖아요 들어서 뭐 큰 뭐 아버지하고 뭐 큰 뭐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이 큰아버지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형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고 빅하우스고 빅하우스 이 밑에 이거 그러니까 이건 구고 얘는 뭐고 합성고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되어줘야 합성어의 성격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보통 기준은 뭐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준이 표기로 치면 어때 띄어쓰기가 돼있으면 뭐고 구고 안 돼있으면 그러면 단어죠 합성어죠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있으면 구고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없으면 뭐해 그럼 합성어 아니야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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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도 지금 어때 큰과 아버지가 각각 의미를 갖잖아 이건 어때 다른 의미를 갖잖아 지금 큰과 아버지가 합쳐서 말이지 의미도 다르다고 서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합성어와 구가 말이지 이걸 좀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이제 합성어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합성어에 이제 이것도 유형이지 이제 유형 유형인데 이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유형이라는 건 종류잖아 종류를 나눌 때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하지 왜 기준 몇 가지인데 가짓수로만 딱 가짓수로 그러니까 합성어에 유형 우리가 분류하잖아 분류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몇 가지라고 그래 세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 기준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야 품사별로 이제 품사별로 합성어를 분류할 수 있잖아 품사별로 합성명사냐 합성동사냐 합성형용사냐 합성부사냐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해줄게 그냥 여기다가 이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있잖아 그게 뭐야 이제 통사적인 합성어냐 비통사적인 합성어냐 이건 기준이 뭘까 이거는 보통 형성절차지 형성절차 어근이 모여서 어근이 모여서 합성어가 만들어진 절차 있잖아 절차 그 절차가 그 절차가 절차가 한국의 어숨구조에 맞으면 통사적이고 한국의 어숨구조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비통사적 아니야 그래서 이제 형성절차에 따라서 통사적인 합성어와 비통사적인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하나 더 있지 뭔데 그게 또 해줄게 여기다가 또 해줄게 뭐 융합이냐 종속이냐 대등이냐 뭐야 이거는 의미 뭐 관계별 어근이 어떤 의미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대등학 협성이 될 수도 있고 종속적으로 합성이 될 수도 있고 융합적으로 합성이 될 수도 있잖아 이게 잊어버리지 마 이것도 그냥 가지수로 외워야 돼 세 가지라고 누가 물으면 합성어에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몇 가지냐라고 물으면 그냥 세 가지다 그러면 돼 일단 세 가지다 난 그렇게 저기다가 내주고 싶어 시험에다가 가로노키에다가 가지 몇 가지라고 쓰게 말이지 답은 세 가지야 답은 세 가지 그리고 다음 네 번째가 이제 품사별로 이게 중요해요 이거인데 이거 하나 나눠놓은 거야 품사별 품사별을 이용한 그래서 워낙 중요해서 말이지 이것도 우리가 교재에 나와있는 것 정도만 이해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합성명사부터 시작하잖아 합성명사부터 합성명사 합성동사 합성형용사 합성부사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용의회들을 이해해주면 된다고 물론 이 합성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성이 됐는지를 물론 이해해야 되지만 말이야 이제 그 과정을 좀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파생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합성법에서 논의될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직접 구성요소야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 직접 구성요소가 왜 중요하냐면 합성어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형태서를 합성어를 분류할 때 나눌 때 합성어의 어떤 이제 그 구성요소를 나눌 때 제일 첫 번째로 나뉘어지는 요소가 직접 구성요소지 몇 개 하지나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코웃음 그랬지 코웃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합성은지 파생은지를 우선 판단해야 되잖아 이들어서 또는 합성어라면 어떻게 합성이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이렇게 합쳤다고 그러면 웃음은 이게 웃음은 뭔데 이거 이거 이건 파생어잖아 파생어 어근이라고 이거 여기에 뭐야 명사 어근이 합친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가 됐어 합성어가 됐지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부모 그런 말이야 시부모 하면 이거는 합성어여 파생어여 파생어지 그런데 뭐가 중요해 얘가 중요하다고 합성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어떻게 나눠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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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누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뭐가 부 뭐가 합성이 됐다고 그 다음에 접두서 뭐가 한 거야 시가 뭐지 이렇게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 그래서 이 합성어에서는 이 직접 구속요소가 뭐냐 사실은 이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분석해낼 수 있어야 그래야 합성어의 정치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합성이 됐는지도 알 수 있고 이제 뭐라 이제 어떻게 파악했는지도 알 수 있겠지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말이야 그래서 이 직접 구속요소가 이 합성어의 어떤 구조로 파악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조건일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이게 오늘 우리가 중세 국어문법에서 논의할 내용과 마찬가지 맥락의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문법 책임이 조금 더 간단해 얘가 뭐가 복잡해 용려가 복잡하지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하게 좀 이제 낯설지 이제 그래서 그거 외에는 문법 책임은 또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건 복습하면서 복습하면서 이걸 같이 좀 해보란 말이야 펴놓고 같은 내용들을 말이지 이제 그럼 이제 자기가 보기에 같은 점과 다른 점들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온 부분들이 있겠지 이제 예컨대 문법적인 어떤 이론은 크게 다르지 않아 용려에도 좀 차이가 있겠지 이제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 주란 말이야 다시 한번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제 이거 조금만 내가 하고 슉 할게요 잠깐만 여기 보면은 그 앞에 여러분들 목차는 여러분들이 봐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어 이거 이건 여러분들이 보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해놓은 건 이거 이거 이제 우리 논의할 내용들 내가 한번 그려봐 준 거야 암프가 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고 여기 한번 좀 봅시다 여기 보면은 우선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단어 하고 형태소인데 여기 보면은 금방 했어 형태소의 상위 문법 단위가 단어라고 그랬잖아 이제 그래서 개념은 형태소의 개념은 언어 형식에 언어 형식에 최소 단위다 언어 형식이라는 말하고 문법 단위라는 말은 같은 말로 봐요 그래서 이제 문법 단위의 최소 단위다 그래서 의문과 의미가 결합된 말의 낯덩이로서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라는 게 자음과 모음이 의문이잖아 그러니까 의문이 모였는데 모여진 의문이 뭘 가질 때 의미를 가질 때 의미를 가진 의문이 어떤 측면에서 이제 형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우선 얘네들을 말이야 지금 형태소를 이제 우리가 분석해 놓은 건데 내가 여기다 좀 써볼게 이거 하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갈 거야 아까 아까 이 문법 단위 가운데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형태소 우선 해봐요 한 번 더 할게 형태소 형태소 그 다음 밑으로 갈게 그냥 거꾸로 그 다음엔 뭐야 그 다음으로 큰 거는 단어고 그 다음엔 어조리고 또 한 번 할게 얘는 뭐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조사 때문에 문제가 된다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조리는 필요 없어 조사 때문에 어조리는 단어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조사가 붙지 않는 건 단어지만 조사가 붙어서 어조리 됐다는 것은 단어보다는 상위 개념이지 않으니까 단어가 두 개니까 조사가 붙으면 말이지 조사 단어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야 어조리다 하면 구고 그 다음에 절이고 그 다음에 뭐야 문장이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형태소하고 이 단어 하기 전에 이걸 한번 좀 분석해 오고 가자고 여기 지금 불이 깊은 남관이 있잖아 여기 이렇게 남아놓을게 불이 깊은 뿌리가 깊은 나무는 나무는 바람의 안이 흔들림으로까지 한번 끊어요 이렇게 끊으면 전체 문장에서 끊은 부분이 뭐다 선행절이야 전체 문장 전체 문장의 선행절이라 그 뒷부분이야 이제 꽃이 좋고 꽃이 좋아 아주 예뻐 탐사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은이 있죠 이게 전체 문장의 뭐다 후행절이야 후행절 그 다음에 여기 후행절 한번 봐봐 여기 꽃 좋고 그 다음에 여름 하나니야 이렇게만 나눠봐 꽃 좋고 여름 하나니야 얘네들은 지금 만약에 이거 빼고 얘네들만 문장으로도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 문장에서 독립을 시키라고 독립을 시켜놓고 독립을 시켜서 꽃이 좋고 여름 하나니가 되면 말이지 꽃이 이제 이렇게 막 예쁘고 열매가 많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금 어때 꽃이 좋고 여름이 지금 열매가 많다라는 건 이게 무슨 문제지 이어진 문장이잖아 아니 얘 앤드로 연결자는 꽃이 좋고 앤드로 그래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고 대등절이라고 대등절에 그러니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 문장 문장이 얘 뭐고 이거 얘 선행절 얘 뭐고 후행절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용비어청가가 이게 표현상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그런 작품일 수도 있지만 문장 구조로도 완벽해 결국은 훈민정음은 성공한 문자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 왜 만들었다 그랬어 이 용비어청가를 왜 줬다 그랬어 1차적인 이유는 뭐야 왕조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훈민정음이 잘 만들어졌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100%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지 그랬어 그래서 얘만 단독으로 띄면 꽃 좋고 여름 하나님은 단독으로 띄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종속절 얘는 뭐야 이건 주절이지 그럼 이제 아니 이거 이유 아니야 이유 결과가니까 이제 전체 문장은 그래서 얘 종속절 주절에 얘만 떼면 얘만 떼면 뭐다 이거 선행절 후행절이 대등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 그래서 꽃 좋고 여름 하나인가 여기 한번 볼까 여기 불이 깊은 남간이 있잖아 지금 불이 깊은 남간 불이 깊은 남간은 문법 단위가 뭐다 구야 구 무슨 구? 명사 구 그런데 명사 구인데 이 명사 구가 뭘 안고 있어? 이렇게 관영절을 안고 있다 그래서 관영절을 안고 있는 명사 구예요 구 속에 절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뿌리 깊은 남간은 뭐고 남간은 명사 구다 내가 한 번만 더 좀 물어볼게 그럼 여기 명사구라는 말은 한번 더 할게 명사구가 무슨 말이에요? 명사구가 무슨 뜻이야? 또 해봐 한 번만 명사구가 무슨 말이야? 또 해 얘는 문법 단위고 이건 뭐고? 품사 품사인데 주로 뭐다 이거는 그래서 기능의 문제야 기능 문장 내에서 명사가는 역할을 뭐가 담당한다? 구가 담당한다 그런 거를 명사구라고 한다 그래서 어절이 모여 단어는 어절이 모이면 구가 되잖아 물론 여기서 단어들이 모여서 구가 된 거지만 이건 뭐다 문법적으로 얘는 그래서 절이야 어떻든 말했다 그래서 관영절을 안고 있는 명사구야 그러면 그러면 아니 멜세는 뭘까? 아니 멜세 얘가 명사구면 얘는 무슨 구야? 동작구야? 무슨 구야? 동사구 안이 흔들림으로 동사구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동사구 두 개 다 동사구 동사구가 두 개야 그러니까 아니 밀세도 동사구 바람에 아니 밀세도 동사구 여기 봐 한 번 더 마지막이야 꽃 좋고 여름 하나니인데 이게 지금 꽃 좋고 여름 하나니도 문장이고 문장이잖아 문장 하나의 문장이고 그러니까 꽃 좋고 여름 하나니가 전체 문장에 물론 포함이 돼 있잖아 아무튼간에 후행절이야 문장이고 얘도 문장이잖아 아무튼간 여름 하나니도 문장이야 두 개 다 문장이야 공통적으로 그래서 꽃 좋고 여름 하나니도 문장이고 여름 하나니도 문장이야 두 개 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꽃 좋고 여름 하나니는 전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주절이지 얘는 말이야 지금 꽃 좋고 여름 하나니가 전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이게 저쪽에 포함되어 있는 주절이잖아 주절이고 그러면 여름 하나니는 그래 꽃 좋고 여름 하나니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후행절이지 않나 싶다 그래서 이게 문장으로는 꽃 좋고 여름 하나니하고 여름 하나니가 공통적으로는 문장일 수 있다 그런데 얘는 꽃 좋고 여름 하나니는 전체 문장의 주절을 기능하고 있고 얘는 전체 문장의 대등절의 후행절을 기능하고 있지 않나 싶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왜 얘기하는가 하면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단어하고 지금 뭐 형태소 때문에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일단 문장 구조가 그렇게 돼있다고 돼있는데 이런 소위 이제 문장 구조 속에 지금 들어있는 요소들 우리가 이제 형태소로 분석을 하면 말이지 불휘 이게 무슨 뜻이야? 뿌리 그냥 학계 말로 자립이야 의존이야 자립이고 실질이야 문법이야 실질형태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뭔데? 어간이죠? 어간 어간은 의존이지만 뭐다 실질 의미를 갖잖아 그래서 의존형태소는 뭐다? 실질형태소 아니야 그랬었지 이건 뭐고? 어미 어미야 저게? 무슨 어미인데 관형사용 어미 그랬어 그래서 어미니까 어때? 이거 의존이면서 문법이잖아 그래서 이게 말이야 이 남이 이게 이게 이거 분석을 하면 말이야 분석은 남간이지 남간 이게 원래는 나모 플러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트리 이건 보조사 은 그 뜻은 나무는이라고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말이야 특이하게 15세기에는 말이지 15세기에는 특이하게 뒤에 이런 단어 뒤에 이런 명사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잖아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어미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음절에 있는 초송의 받침지에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옆에 세로 옆에 붙어 이렇게 기억에서 하나 붙어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남간이 된 거라고 뜻은 뜻은 남은 은인지 뭐예요 여기서 봤으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이건 의존이라고 의존이야 의존 이건 의존이야 의존 의존인데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잖아 이건 자립이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걸 원형대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변형된 채로 처리할 거냐 라는 거죠 원형대로 처리하면 자립이고 이 남간이 원형대로 처리하면 자립이고 이거를 그냥 형태로 처리하면 뭐고 의존이 그렇다라는 말이지 뭐로 본다 이거는 뭘로 봐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해요 그래서 남으로 보는 게 형태는 의존이지만 그래서 얘는 뭐야 이게 자립형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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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형태소 이게 분석을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할 거냐 이렇게 분석할 거냐 라는 것은 조건을 줘 조건대로 분석하면 돼 그러니까 조건대로 조건에서 이렇게 분석하면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분석하면 이렇게 분석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래서 이 남으로도 이것보다 자립형태소로 처리한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조사 아니야 조사 그러니까 조사는 이게 조사는 뭐야 조사는 단어잖아 단어인데 의존이고 단어인데 뭐다 문법형태소 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한 번 더야 그러면 어미는 어미는 조사는 조사는 단어인데 문법형태소고 이게 뭐다 의존형태소잖아 근데 어미는 단어가 아닌데 문법형태소하고 이게 뭐다 의존형태소라고 그래서 이게 분리해 사실 굉장히 이게 어미가 못마땅하다고 왜 조건이 똑같은 형태소적인 조건이 똑같은데 왜 너는 다르냐 라는 말이야 형이냐 난 동생이고 이런 어떤 불만을 어미가 가질 수 있지 사실은 그러니까 어미를 끌어올려주거나 조사를 끌어 내리거나 그러니까 올리는 게 내리는 게 낫겠어 내리는 게 낫지 조사를 단어를 인정하지 않는 게 낫다고 그렇게 치면 말이야 그래서 이걸 단어면서 이게 위상은 단어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들어서 이게 어미와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사실 형태소적으로는 말이지 그래서 어떤 조사 이 나무는 나무는 바람에 그랬잖아 바람 에는 뭐야 에 이거 에 부사격 조사인데 의미는 원인 바람 때문에 이런 말이잖아 바람 때문에 아니는 품사가 뭐예요 품사 부사 부사 부정 부사 아니야 아니 아니 밀세 그랬는데 밀세 미다 있잖아 밀세 미다 이 미다가 동사로 흔들리다 이런 뜻이 그래서 미다의 미는 뭐고 어간 리을세가 뭐고 이거 어미 어미인데 리을세하고 여기 지금 리을세하고 바람의 애하고는 어때요 이게 의미가 똑같다 무슨 뜻이야 뭐뭐 때문에 그래서 바람 때문에 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이 흔들림으로 그래도 괜찮아 똑같이 원인이나 이외의 의미를 갖는다 이 곧은 그냥 참고적으로 해 이 곧은 이게 표기가 종송부용 초송표기야 받침이 이 종송부용 초송표기 지읏의 팔종송표기는 뭘까 시옷이야 시옷 뒤에 만약에 모음이 오면 말이에요 모음이 오거나 이제 들어서 그러면 들어서 이게 보통 우리가 그 이 꽃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꽃이 좋다라는 말 이게 어떤 꽃의 모양이야 모양 그래서 모습 모습이 탐스럽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꽃이 좋고 꽃이 아주 탐스럽고 이 좋다 어간이고 그 뭐고 어미 여름 하나님 그랬지 여름이 어디서 왔어 이게 열다에서 왔다고 열다 그러니까 여름은 품사가 뭐겠어 그냥 짐작으로 여름은 품사가 뭐예요 썸머 아니야 계절 아니야 이게 열다에서 열다 열다의 열매라는 뜻이라고 얘는 뭐야 이거 명사와 점이사야 그래서 접사라고 접사 접사 한번 더 물어볼게 그러면 그러면 아까 우리 형태소 분류할 때 형태소 분류할 때 의전 형태소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의전 형태소에 어떤 게 있어요 접사 어미 또 하나 조사 그러면 문법 형태소에 그러니까 문법 형태인가 의전 형태소에는 뭐 있다고 써줄게 어간하고 의전 형태소에 어간 또 뭐 있어 어미하고 또 뭐 있어 접사하고 또 뭐 있어 조사했잖아 조사 전부 다 문장 내에서 의전적이에요 의전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다른 형태소에 의전한다는 말이야 어디에 의전해 어미에 어디에 의전해 어간에 어디에 의전해 주로 채언에 어디에 의전해 이건 어디요 채언이 아니고 어근 접사는 어근에 의전하잖아 어디에 의전해 이건 채언에 의전하잖아 주로 그래서 이 네 개의 의전 형태소 가운데에서 문법 형태소는 몇 개야 또 개수로 치면 그 세 개 세 개 못 빠진다고 얘는 빠진다고 무슨 형태소 이건 실제 형태소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만 문법 내지는 형식 형태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고 이거 명사와 접미사 그래서 열매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지 하어간이고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이게 하다 형룡사 형룡사 많다라는 뜻도 있고 모두 있어요 이게 크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어간에 요 나는 뭔데 현재 시제 선어머름 요 니가 이게 평소형 종교놈인데 평소형 종교놈인데 등급은 반말이에요 반말 여기 이제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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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니를 썼냐면 너 니를 쓴 이거 내가 한번 설명했었잖아 강독 시간에 지금 이 작품을 누가 읽을 것이냐 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누가 읽을 것이냐 지금 그러니까 그 읽는 독자가 지금 어때요 이게 명확치 않다고 사실은 그래서 니는 이게 반말인데 이게 어느 때 쓰냐면 상대를 내지는 청자를 높일 수도 없고 낮추기도 고려할 때 쓰는 거야 반말 투지만 말이야 아주 애매하게 써놓은 거죠 지금 그래서 하다의 하나니 하어간 그 다음에 나 어미 모두 어미 니두 어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서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기보다도 이게 어영 자체가 낯서니까 조금 서먹한 측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분석은 똑같아 현대국어란 그러니까 이 어영을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그 어영을 분석해낼 거냐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중세공법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형태서로 분석이 되지는 경우랑 뭐는 또 단은 다르잖아 또 인정해서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지 좀 쉬었다 합시다 한글자막 by